인하상 콘니찌와 속전속결 JLPT N3 청애의 이상옥입니다. 여러분 청애 공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우리 N3라고 하는 레벨은요. 사실 여러분들이 기초일번호를 끝내고 얼마 되지 않아서 시작하시는 급수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파트에 비해서 청애 파트에서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게 사실이고요. 그런 말들도 실제로 제가 지금까지 많이 들어왔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답답한 심정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그 해결사로 나서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속전속결 강의는요. 지금까지 여러분 시험에 나왔던 기출문제를 완벽하게 분석을 해서 100% 반영한 강의다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꾸준히 공부를 하실 의지만 가지고 계신다면 이 강의가 끝나갈 무렵, 아니 그 중간쯤부터라도요. 이미 여러분들의 청애 실력은 확실히 늘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저희 이제 구체적으로 이 청애 강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시겠습니다. 2015년부터 JLPT 청애가 어려워졌는데요. 실제로 시험을 본 JLPT 수험생들은 시험을 본 후에 어떤 느낌을 가졌는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음성 스피드가 확실히 빨라졌던데 저만 그런가요? JLPT 청애가 이렇게 어려웠었나요? 단어가 너무 안 들려요. 처음 들은 단어도 있었고요. 스크립트 보면 아는 단어인데 왜 들으면 새로울까요? 청애도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좀 들리게 될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진짜 청애 난이도가 높아진 걸까요? 그럼 난이도가 높아졌다면 어디가 어떻게 높아진 걸까요? 그 궁금증을 제가 지금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성의 속도가 정말 빨라졌습니다. 그럼 이렇게만 말씀을 들으시면 잘 여러분 느낌이 안 오시죠?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들으셨나요 여러분? 한번 더 들어보실까요? 이 정도의 속도라는 거죠. 뭔가 들리는 단어가 있었지만 훅훅 지나갔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휘의 레벨이 약간 올라갔습니다. 그럼 어휘의 레벨이 올라갔다라는 건 예를 들어서 밑에 나와 있는 단어를 보시게 되면 실제 최근에 나왔던 N3 청애 어휘가 되겠는데요. 그냥 이렇게 눈으로 보면 쉽게 알 수 있는 단어들이지만 이 단어들이 여러분 귀로 들렸을 때는 어떻게 들리는지 여러분 한번 실제 들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거 한번 들어보실까요? 뭐가 들렸나요? 지금 여기에 있는 단어 중에서 뭐가? 그렇죠. 게사이스르 이 단어가 들렸습니다. 게재하다라는 뜻이죠. 자 이번에 또 하나 한번 들어보실까요? 두 개의 단어가 여기에 있습니다. 첫 번째 찌네니 어디 있죠? 여기 있죠. 자 그 다음에 세이케츠사 세이케츠 청결이라는 한자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눈으로 볼 때는 좀 쉬운 단어지만 우리가 귀로 들었을 때는 특히 한자어 같은 경우는 잘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런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하실 거냐? 바로 제가 여러분 이 속전속결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뭘 들으셔야 되고 뭘 안 들어도 되는지 그리고 뭘 외우셔야 되고 뭘 안 외우셔도 되는지 그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낌없이 다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자 그럼 실제로 N3 청의 문제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 1번 유형은요 과제 이해라는 문제고요. 총 6문항 출제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포인트 이해라는 문제로서 마찬가지로 총 6문항 출제되겠고요. 그리고 문제 3번 유형은 개요 이해라고 하는 문제로서 총 3문항이 출제가 되고요. 문제 4번은 발화 표현 총 4문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제 5번에 즉시 응답이라고 하는 유형이 출제가 되겠는데요. 9문항이 출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N3 청의 문제 유형이 되겠는데요. 문제 1번과 문제 2번 유형은 여러분 시험지에 선택지가 적혀져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 3, 4, 5번은요 시험지에 선택지가 없습니다. 실제 문제를 푸실 때는 그래서 우리가 뒤로 갈수록 좀 더 집중력을 발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이 속전속결 강의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 유형을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문제 유형만 여러분 제대로 파악을 하셔도 몇 문제는 더 맞을 수 있다는 사실 꼭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제가 여러분한테 팁을 드릴 겁니다. 이 팁 부분에서는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핵심 팁을 알려드릴 거고요. 그럼 세 번째는 필수 표현을 정리할 겁니다. 자 이 필수 표현이라는 거는요 문제 유형별 관련 표현 문형을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것만 외우셔도 여러분 청의 점수뿐만 아니라 무엇까지? 네 문법 점수까지 쑥쑥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나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 보셔야 되겠죠. 자 문제 푸는 거는 당연히 제가 문제 풀이를 하기 전에 꼭 본인이 한번 문제를 풀어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거는 문제를 푸신 후에는 정답을 먼저 맞추지 마십시오. 정답 맞추기 전에 저와 함께 다시 한번 문제를 해결해 간다는 생각으로 자 문제 풀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문제 풀이가 끝나면 이것만은 꼭 여러분들이 이 강의에서 배웠던 중요한 표현들을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되새기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자 속전속결 JLPT N3 강의는요. 지금 청외로 고생하고 계신 여러분들한테 정말 큰 도움을 드릴 거고요. 왜 수강생들이 옥센스의 수업은 쪽집계라고 하는지 왜 오프라인 수업에서 재수강률 1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통해서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청외를 정복하실 준비 되셨나요? 그럼 본강에서 뵙겠습니다.